2024년 2월 17일 오후 5시 18분입니다. SKD&D 실적 괜찮게 나왔구요. 배당도 1주당 100원. 이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. 뭐 종목을 얘기할 때면 될 것 같고. 카이죠. 방산 앞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중장기로 봐도 괜찮을 느낌이죠. 전세계적으로 좀 냉전화되어 가고 있으니까요. YG 엔터가 케이파브릭을 신임 요구를 일본 연예기획사와 한다고 합니다. YG는 지금 많이 필요하죠. 지금 IP가 너무 없어서. 그리고 대한항공이 여기 이제 유상을 좀 미뤘어요. 네 유상을 이게 이제 미국에서 좀 더 늦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될 것 같긴 한데 많이 포기도 할 것 같고 미국에서는 한 번은 거부했다가 나올 것 같은 게 델탄고인가? 거기가 아마 전세계 1위인가 그럴 텐데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거기에서 아시아나 쪽이랑 뭐 좀 뭐 있고 막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좀 반대 한 번 할 것 같긴 해요. 뭐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 좀 길어질 것 같다는 거. 네오이즈가 이제 배당을 줍니다. 네오이즈 좋죠. 많이는 안 주는데 그래도 줍니다. 어 주당 240원 이 정도 뭐 나쁘진 않죠. 블럭버스터급 뭐 만든다고 하네요. 펄어비스는 뭐 좋다고 하긴 그렇고 신작이 나온다는 게 뭐 얘기가 살짝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고요. 키스푸도 여전히 손실. 유니슨도 유상증자와 함께 손실 때렸습니다. 상패는 안 당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일반 주주 공모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는 지금 할 거거든요. 근데 유니스는 잘 모르겠어요. 안 할 수도 있어요. 개인적으로 그냥 있던 거 정리해서 좀 털고 나갈 것 같습니다. STX 부터 보겠습니다. STX 부터 보겠습니다. 어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 인도네시아 쪽 뭐 중국 영향도 있고 어 과잉 공급 때문에 어 이럴 수 있다. STX 입장에서는 꽤 안 좋은 거죠. 어 단기로 일단 중국이 손대면 항상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워낙 크니까 규모가 이런 것 때문에 단기로 니켈이 썩 좋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2차 전지부터 해서 광물 한번 휩쓸고 간 다음에 좀 많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STX가 단기로 급등은 나오기 어렵겠다. 그리고 여기 지금 어 주가 조작 의심 신고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뭐 호재 뉴스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. 어 이거 느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뭔가 살짝 걸릴 게 있었는지 어 원래는 더 누르려고 했다가 올린 것 같아요. 2차 전지 좀 오르는 것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좀 올랐을 수도 있는데 금요일날 제가 봤을 땐 그거 말고 어 2차 전지 갈 때도 안 갔거든요. 원래 누르려고 했다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세력이 지금 신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또 물량을 좀 뿌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 하는 방향에서 일단 단기 반등 나왔고 유증가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. 이게 한 13,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금요일날 수익권에서 좀 팔았어요. 한 20% 20% 정도 팔았는데 조금 더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13,000원 15,000원 더 간다면 더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고가 나왔는데 주가 방어용 뉴스를 쏟아낸 거 봐서 주가 방어 의지는 있네 라는 생각도 하면 동시에 살짝 의심을 의심을 안 했었다가 이번에 올리는 거 보고 나서 약간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좀 왔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의심 좀 살짝 되는 느낌 나중에 올리려고 했으나 이번에 한 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털고 나중에 시간을 좀 더 끌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다 팔진 않을 거고 일단 뭐 이 많이 팔아야 한 40%까지 아니면 한 20, 30% 정도 정리를 할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뭐 충분히 뭐 적당히 들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. 더 올라갈 거냐 라고 하면 차트를 보면 뭐 더 올라갈 필요이긴 한데 뭐 아무튼 살짝 비중을 줄일 예정이고요. 나중에 혹시 다시 산다고 하면 만 원 아래에서 다시 살 것 같습니다. 매출이 당장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거 호재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. 설마 설마 이렇게 잘 나오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도 뭐 그냥 들고는 있습니다. 이게 뭐 볼 것도 없죠. 그리고 STX 중공업 STX 중공업은 여기 이제 중국이 계속 성과는 좋고 그 다음 중국의 선박 수주 계속 잘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이런 거 뭐 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. 뭐 별 건 아니니까 뭐 굳이 얘기는 안 해줄 것 같고 주가가 더 중요하죠. 만 원, 만천 원 아래로 내려왔잖아요. 내려와서 만 삼백 원대 여기 좀 잘 샀어요. 사가지고 만 980원까지 샀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. 또 더 샀습니다. 계속 조금씩 계속 살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만 원 아래 내려오면 더 살 겁니다. 이때는 조금 비중을 좀 높이겠죠. 만 원 아래 내려오면. 어차피 뭐 진짜 늘려봐야 한 이 정도? 9,000원대? 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거 팔아서라도 더 사면 되니까 오히려 엄청난 기회죠. 타이밍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 올렸다가 평균은 그래서 만 원 잡고 한 8,000원, 12,000원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는데 만 원 아래는 잘 안 오니까 이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뭐 오면 너무 좋은 거니까 그리고 평균 한 12,000원 부근 정도 오면은 조금 오버해서 담았으면은 좀 털어내고 왜냐하면 기다리기 좀 지루할 테니까 다시 뭐 빠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뭐 복잡할 것도 없죠.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돈 벌 수 있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만 자걸 사고 팔아도 아무런 호재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박스 것만 나와도 한 1년에 또 한 몇십 프로? 전체 비중까지는 아니어도 추가적으로 구매한 자금으로 추매한 자금으로도 한 1년에 20% 이상 수익은 나올 수 있으니까 만 원에서 만이천원 가면 20% 거든요. 충분히 뭐 좀 나온 거니까 지루하신 분들은 일부 조금 팔면서 팔고 사고 하면서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. 뭐 걱정은 거의 안 해요. 선주가 배 취소하는 경우 다량으로 뭐 그런 경우만 아니면 전혀 걱정을 해서는 아닙니다. HMM 여기 뭐 그냥 보고 있습니다. 나중에 또 재매각 이슈 있을 테니까 좀 급락 나오면 좀 다시 좀 더 살 것 같아요. 일단은 수익권이니까 냅두고 있고 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살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. 매수할 회사가 별로 없는데 어디가 가져갈지 모르겠네요. 진짜 대기업 돈 현금 여력 많은 곳 이어야 되는데 현금 여력 많은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. 그래서 뭐 쿠션 먹여서 투자 해외에서 뭐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또 모를까 국적 선사 뭐 이런 것처럼 대한항공처럼 여기도 쉽게는 외국인한테 안 넘길 거라서 합작 회사 방식으로도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. 아무튼 실적이 그 코로나 때 펌핑 나왔을 때에 의해서 마이너스 90%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꽤 좋아요. 지금 홍해 이슈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또 괜찮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도 작업하기 매우 좋긴 합니다. 쭉 머렸긴 하겠지만 유니스는 여기 일반 주주 대상으로 유증을 한다고 하죠. 엄청난 유증을 상장 폐지는 맞겠다라는 어디서 투자는 안 하는 거죠. 저라도 투자는 안 할 거니까 유증은 제가 다른 쪽은 웬만하면 다 했는데 유니스는 유증 참여는 안 할 것 같고 유증을 일단 어느 정도 빠지면 바닷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러면 일단 크게는 안 올라가고 크게는 안 빠지고 그 정도가 있을 거예요. 적당한 수준 왜냐하면 그 돈이 맞춰져야 그게 되거든요. 유증이 성공해도 돈이 안 모자라거든요. 그래서 에스틱스 참고하시면 전에 제가 했던 거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많이 뺐다가 유증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쟤라시 뉴스 같은 거 이것저것 내보내면서 좀 작업할 거라고 봐요. 지금 이때 올린 걸 왜 올렸나라고 지금 와서 봐보면 우리나라 내부자 거래 제가 봤을 때 있었다고 보는데 내부에서 유증할 거 뻔히 알고 뺄 거니까 이때 한번 생각보다 좀 거래량 나왔죠. 여기 설정 나왔죠. 이때 이거 작업 친 겁니다. 쳐가지고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그 이걸로 여기서 팔고 밑으로 쭉 뺀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사모으거나 유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. 분명 유장한 게 이 구간에서도 이미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주가 조사하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뭐 항상 그래서 코인이 훨씬 더 이런 면에서 클린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요즘 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자리 잡히면 단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유증이기 때문에 유증은 성공을 해야 되고요. 성공하면 이제 작업을 또 또 왔다 갔다 그 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유증가가 더 낮을 거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거 팔고 그걸 유증으로 하는 방식을 좀 택할 것 같아요. STX도 그렇게 썹니다. 훨씬 이득받죠.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회사 매출이나 이런 건 기대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 잡힌 거 보고 작업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았죠. 뭐 추매도 안 하고 이렇게 될 운명이었죠. 대안전산 여기 만원 아래에서 그래도 좀 사시면 만원까지는 거의 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실적도 괜찮고 아플 거 없으니까 여기서 사면 만원에 팔면 손해잖아요. 여기보단 더 아래 와야 됩니다. 최소 9,800원대 사가지고 최소 만원 해서 팔면 되고요. 더 위로 더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또 유증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 있고 일단 제가 9,800원인 것 때 조금 샀잖아요. 아직 안 내려와서 안 사는데 좀 더 조정 오면 들어갈 겁니다. SM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약간씩 살짝 반등 나오는 여기는 뭐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계속 박스권 유지되고 있습니다. 여기 박스권 작년 7월부터 내요. 이렇게 보고 해놓으면 이렇게 내고 있고 조만간 또 2,000원 근처까지 찍겠죠. 뭐 뻔하죠. 이렇게 찍고 다시 내려오고 지금 조금 더 사놓은 거 있는데 2,000원에는 매도 안 할 거고 물량이 좀 오바됐다 싶을 때 좀 정리할 것 같습니다. 그냥 계속 1,800원대 1,900원 초반엔 정도에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. 펄어비스 여기는 뭐 잠깐 올랐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뭐 나쁘지 않은 내 정도의 실적 생각했던 것보단 안 좋은데 그랬고요. 그 다음 신작이 뭐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 먼저 살짝 흘려주면서 반증 나온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. 확실히 그 뭐 결정되는 거 그게 있어야 그때부터 작업을 하시면 되고 게임주는 제가 보면서 이제는 알았는데 게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사시면 되고 게임 출시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빠지면은 그냥 다 팔고 아니면은 게임이 엄청 잘 됐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걸로 수익 보면 되는 그냥 그런 게임이더라고요. 게임회사의 패턴인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NC도 뭐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8만원 정도면 매우 괜찮다고 보는데 아무튼 포로비스는 없습니다. 그게 개인적으로는 전혀 가격 설정 안 해놨어요. GS리테일 여기는 뭐 그냥 그냥 쏘소 그냥 들고 있고 잘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일단은 뭐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. 배당 준다고 했던가 배당이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. 제가 배당 따로 적어놓은 게 있긴 한데 배당 나올 거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. 지금 그렇고 21,000원 혹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씩 사셔도 돼요. 샀다가 배당받고 조금 티면 23,000원 25,000원에 좀 팔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냥 쉽게 쉽게 가져가시면 됩니다. 키스트 이 정도면 7,000원 살짝 올라갈 것 같은데 8,000원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지금 사도 돼요. 조금 샀어요. 전 조금 샀는데 많이는 안 샀고 이 정도에서 뭐 좀 사실 조금 더 많이 사도 되는데 다른 거 작업하느라고 많이는 안 샀습니다. 신 가격 괜찮습니다. 그리고 윙이푸드 이거는 710 이하에서 그냥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어요. 그냥 보일 때마다 뭐 그렇고요. 뭐 딱히 뭐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. 그리고 800 부근 오면 매도하면 되고 800 살짝 안 찍을 수 있으니까 이때 참고하시면 700 한 8,90 정도 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고구마에다 56% 뿌려도 되는데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라도 좀 소소하게 벌면은 뭐 좀 기다리는데 괜찮고 저 PBR 언제 또 터질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랑 이슈가 여전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단기로는 좀 어렵다. 하지만 언젠가 트럼프 당선 전후 뭐 바이든 전후로 해서 중국이랑 뭔가 이슈가 있으면 어 확 트울 수 있습니다. 그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. 몇 년 기다리시더라도 회사는 좋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돼요. 뭐 뭐 한 1,2년 정도 기다려서 수익률 50%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홀딩 연말에 지금 사실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만들어지는 게 꽤 괜찮긴 한데 어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이 언젠가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. 그 때 두세 개 정도만 동시에 탁 터져주면 어 그때 좀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가격이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사도 된다고 봅니다. 제가 사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작업해야 돼서 요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지금 좀 사야 돼요. 지금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습니다. 고려 신형 정보 음 만원 아래로 안 내려와 가지고 뭐 사지는 않았고 지금 팔지도 않았고 그냥 그 상태로 들고 있습니다. 여기도 배당이 조만간 나올 텐데 어 200원 좋네요. 여기는 뭐 분기별로 주니까 이것도 받으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오위즈 여기는 뭐 실적이 단기로 반짝하고 이제 누르는 건데 배당도 줬어요. 240원인가 뭐 그랬죠.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당분간 실적 잘 나올 확률은 없으니까 밀리긴 할 텐데 뭐 블록버스터급 다른 어 건이든 아니면 뭐 중국이랑 관계 개선으로 해서 게임 뭐 이런 이슈 이런 곳에서 칠 테니까 적정 선 내려오면 뭐 작업을 해보던가 하겠습니다. 지금 뭐 게임주는 그냥 냅두고 있어요. SKDND 여기도 배당이 나왔죠. 배당이 나오고 지금 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. 다만 지식산업센터 요게 가장 큰 이슈인데 요거 때문에 뭐 그냥 대기 중이고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올릴 것 같거든요. 2주 남았습니다. 2주 2주 남았는데 조금 더 사볼까 생각하다가 어 올라가버려서 그냥 안 샀는데 뭐 괜찮습니다. 네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요. 요거는 그냥 어떻게 될지 봐야 될까 최소한 요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? 뭐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3일만 뭐 연상 뭐 이렇게 나와도 거의 뭐 SKDND 5만원 정도까지 가거든요. 뭐 이렇게 되면 10% 정도만 정리해보던가 요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코엘 패션 여기는 어 본봉으로 보시면 좋은데 4천원 정도 어 제가 저번주 그 저항구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3천 6백 3천 7백 구간 있고요. 그 다음에 4천원 정도 4천 살짝 아래랑 4천 살짝 위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4천 100원까지 이번에 운 좋게 4천 100원까지 가져가지고 금요일날 뭐 추미안건 다 팔았어요. 다 팔고 다시 좀 사고 있습니다. 다시 사고 있어요. 다시 안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물량을 뭐 더 뭐 좀 굴려야 되나봐요. 어쨌든 뺐는데 실적 발표는 나왔고요. 코엘 패션은 지금 폰드 인적 분할된 거 마이너스 쳐가지고 좀 많이 마이너스 된 걸로 나왔고 폰드는 플러스 된 걸로 나왔는데 둘에 합쳐서 1조 넘게 나왔거든요. 뭐 괜찮은 정도 수준입니다. 뭐 크게 엄청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새로 오픈될 것들 있잖아요. 폰드 그룹은 요건 고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코엘은 개인적으로는 그 로젠 택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태무랑 업무 협약 이라도 된다고 가정하면 이거 한 1, 2만원 2만원 정도까지 튈 수도 있거든요. 그건 좀 봐야 되는데 태무랑 알리가 너무 요즘에 단기간에 몇백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살짝 제동을 걸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건 좀 봐야 되는데 마냥 맞기보다는 뭐 어쨌든 어떻게 하겠죠.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해버리면 중국에서 제재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. 잘 해야 됩니다. 선을 잘 타야 되겠죠. 지금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코엘 패션은 알리는 CJ 대한통운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무 쪽을 좀 업무협약 같은 거라도 하게 되면 대박난다 라고 볼 수 있죠. 단기간 7배 8배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건 뭐 제 상상이고요. 그냥 혹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. 폰드는 거의 바닥 다운 것 같고요. 코엘도 많이 내려가면 한 3,400원 정도 까지 아니면은 거의 여기도 바닥 찍지 않았나 거래랑 지금 요저께 터뜨렸잖아요. 3,100원 까지는 안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 3,400원 정도까지는 다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4,000원 안 찍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올릴 것 같은 느낌 은 있습니다. 뭔가 호재 내보내겠죠. 불안한 거는 대회 내외 경기가 침체가 좀 예상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올릴 거면 빨리 올리는 게 좋긴 한데 뭐 어쨌든 호재로 테마를 올리는 거면 몇백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대기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어쨌든 4,000원 여기가 꽤 강한 저항이니까 요금 하이드도 대량 5에서 10%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. 수익 최소 이런 것도 쏠쏠 하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머지는 따라 볼 거는 없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이슈 남았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서 좀 많이 빠지면 그때 다시 작업하는 게 좋지 않나 테마 이슈는 빠졌다고 보면 돼요. 한점 여기 신고가 계속 찍어주면서 좋아지고 있고요. 가스공사도 그렇고 뭐 괜찮아요. 총선 지나면 더 좋을 거고 화천기계는 조국 테마 여기 때문에 있는데 민주당 쪽 아니면 화천기계 여기도 총선에서 여당이 만약에 지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. 화천기계 또는 몇 배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. 많이 빠졌을 때 사세요. 올랐을 때 사지 마시고 음 그리고 LG화학 나쁘지 않았고요. 해머리지도 좀 작업해야 되는데 작업해야 되는데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. 바빠가지고 여기 뭐 SK어나 여기는 계속 좋고요. 한국카본은 아직 매수할 정도는 아니고 미코는 약간 더 빠지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해볼만 합니다. 만원 정도까지는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펜오션은 이제 그 HMM의 악몽에서 다시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자리 왔죠. 그리고 포스코도 뭐 당장은 잘 모르겠고 하은조해랑 하나오션 여기는 빠질 때마다 좀 급락 나온다면 그때마다 사시면 됩니다. 하이브도 18만원 정도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16만원 정도 혹시 내려온다면 좀 많이 담아도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회사는 좋은데 좀 고평가 좀 논란이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NFT부터 해가지고 AI 관련 이것저것 다 엮여 있습니다. 어 생각보다 투자 많이 났어요. 잘 보셔야 되고 단순히 엔터로만 보기에는 좀 규모가 더 커질 확률 높아요. 잘 보시면 됩니다. 원래 이수만 씨도 그거 하려고 그랬죠. 메타 저기 에스파 메타버스 조금 돈을 안 써가지고 화잡하긴 했는데 그거 좀 잘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만 삼성전자는 뭐 7만원 아래 정도 내려오면 또 괜찮지 않을까 경기 찜채 올 수도 있거든요. 살짝 미국도 지금 뭐 성장한다 만다 하는데 살짝 포모현상이 일어나는 거 봐서 급락도 좀 대비해야 되니까 사라고는 말 못하겠네요. SBS는 한번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조용하거든요. 태형 너무 조용해서 더 이상해요. 여기 생각보다 문제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문제 아예 그냥 뉴스 없는 거 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사제 출연은 아니고 그 회사 딸 회사에서 돈을 빌려줘서 하는 좀 기형적인 방식으로 살짝 취했는데 어쨌든 SBS 정도는 한번 작업 가능하지 않나 총선 전후로니까 회사는 괜찮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